2가지 vity 풍선개교를 믿는척이라도 해보세요 잠깐만 무슨소리가 들려 공략을 받으러 왔어 공략을 잠깐 받으러 왔습니다. 역시 스님이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가인가? 자 오늘 제가 한 교회를 다니기로 했어요. 태탱이님이 하는 교회인데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아휴! 벌써 도착했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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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이 파란분은? 저는요! 드넓다라고요! 아휴! 저도 오늘 이 교회 처음 오는데 풍산개교라고 뭐든지 풍산개님만 믿으면 뭐든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네... 아멘! 저는... 못 봄이 너무 약해서요! 아... 아... 건강해지고 싶어서 왔어요. 아... 그리고 이... 핑크생 분은 누구세요? 아... 저는 요르르라고 합니다. 아... 네... 어떤 일로 이 풍산개교회 오셨나? 제가... 제가 최근에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모양이 마음에 안되는데 또 수술하기엔 돈이 좀 아깝고 그래가지고 아... 눈 모양을 예쁘게 좀 빌... 빌어보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성형술... 건승하시고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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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긴 맞나보네? 약간 좀 으스스한데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아... 병에 안 남겨보니라... 도대체 뭐하는거죠? 교회 맞아? 이거 그냥 풍부한 교회라고 해서 왔는데 풍산개교회... 풍산계 교회 어 뭐야 이거 왜 교회 앞에 무덤이 있는데 형 여러분들? 오오오 이거 이거 돌아가야 되는거 아닌가? 어? 어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어 이거 십자가들이 있고 막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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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 이거 여러분들 이상한거 같아요 여기 여기 사이비 종교 아니에요? 사이비 종교? 어휴 어 안돼요 사이비 아니야 여기? 평범한 교회는 아닌거 같은데? 어? 어휴 어어어 어어 어어어어 어잉 어어어 어어어 어어 아여기 십자가들이 움직인다 기신이다 기신이다 도망가 어어 어어어어어어어 아 안녕하세요 어 뭐야 아 여기 풍산계교를 믿으시는 교원들이신가요 아 아 어휴 나는 스님인데 아 오늘 교회가 그렇게 정을 잘 보신다고 해서 왔는데 아주 잘 오셨습니다 여기 우리 풍산개교는 아주 정말로 모든 치료를 다 해주는 정말 소만 빌면 뭐든지 다 이뤄주는 정말 멋진 교회에요 그래요? 혹시 댁은 누구세요?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풍산개교의 한 뭐라고 해야 되냐 광신자 신자 십자가라고 합니다 광신자 십자가씨 네 믿습니다 나야 할렐루야 날도 출신데 일단은 안으로 일단 들어가시죠 여기 평범한 교회랑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안이 좀 안은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너무 깨끗하네 청소를 열심히 해놨어요 그 이 이건 뭐죠? 강아지 같은데 이게 바로 우리의 신 영원한 신 모든 치료를 다해주시는 대단한 신 그 뭐냐 풍산개였나 풍산개입니다 풍산개 우리가 믿을 신이랍니다 여러분들 역시 우리 역시 우리 우리 역시 댕댕이 댕댕이신님 믿습니다 교주님은 어디 계시죠? 교주님을 만나뵙고 싶은데 일단 우리 교주님을 일단 뵙기 전에 일단 우리 그 뭐냐 일단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스님 여기 약간 불길하지 않아요? 근데 난 오늘 하룻밤 여기서 잘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시죠 뭐야? 이거 뭐죠 이게? 이 녀석 들어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 단자 친구들이에요 목을 베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 다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우리 댕댕신 우리 풍산개님을 일단 소환을 하기 전에 일단 교주님이 지금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못 왔어요 실수로 그런 이유로 오늘 우리의 신 오늘 풍산개님을 드디어 부르실 시간입니다 아 네 일단 우리 풍산개님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재물이 필요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약간의 재물? 그게 뭐지? 어떤 재물이 필요한거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여기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축구하고 평범하게 여기 교회 크리스마스 때 문화상품권 주고 어? 어? 약간 파티하는 곳 그런 약간 평범한 교회인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잘못 온거 같아요 에? 느낌이 좋지 않아? 어? 내가 알던 그런 교회가 아니야 어? 다들 이제 뭐든 재물이 끝났습니다 여기 원 안에 저와 그리고 약간의 피를 흘리고 이제 여기서 주문만 외치면 우리의 신 풍산개님이 나타나십니다 어? 목 acquire 자 그럼 이제 우리 풍산개림을 한번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 준비 소류에 들어간다 쩍쩍 쩍쩍 쩍쩍쩍쩍! 국지여! 어째까지 어케총을 지옥할거야 내уки Sage 타이거야 되잖아!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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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어! 그만해! 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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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따라! 쿵쿵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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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쿵따리! 쿵쿵쿵쿵! 자 이제 나오십시오! 봉상계님! 오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야? 으어 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 엄아ㅏㅆㄲㄲㄲㄲㄲㅲㅲㄲㄲㄲㄲㄲㄲㅲㄲㄲㄲ.. 완전히... 오... 아니ㅜㅜㅇㄲㄲㄲㄲㅇ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ㅲㄲㄲ... 어우아ㅏㅛ 어어ㅏㅏㅏㅏㅏㅔ 아무래도 여기다가야겠어 이게 평범한 퀴이가 아니ㅏ아아아!!!!!! ...뭐들... 아무래도 여기는 평범한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이비 종교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는 이상한 곳이야 설마 여기가 그 산재문을 받쳐서 풍산개님한테 뭐든지 한다는 바로 여기가 풍산개교 그곳인가? 사이비 종교라고 유명한 그곳? 아니 잘못 들어왔구만 빨리 들어와 일로와 이쪽으로 와봐 여기는 사이비 종교로 유명한 풍산개교야 저 사람은 말이야 산재물을 잡아서 풍산개님한테 바칠거라고 여기서 빨리 도망가야돼 오 그렇지 아무래도 이 밧줄을 타고 저쪽으로 넘어가자고 오른쪽 클릭을 해 그래 여기서 제대로 된 빨리 성경책을 찾아서 빨리 나가자 자 어디보자 슈욱 자 됐어 도대체 우리한테 원하는게 뭐야 저 이상한 수녀가 말이야 아아악 물러가라 아아악 아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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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니 어디오자 아 게임 모드 죄송해요 여러분들 게임 모드일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라니 빨리 탈출해야겠어요 슉 오케이 슉 오케이 슉 구해줘 야 오케이 오케이 달걀이랑 달걀이랑 찾아서 빨리 여기 나가야겠군 조회수 살려달라는거야 구해줘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기다려 능대야 구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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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아 레버가 없는데 이거 아 레버가 없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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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닌거 같구 슉 슉 슉 슉 슉 슉 슉 빨리 내버려줘 빨리 달려줄게 빨리 내버려줘 빨리 내버려달라고 빨리 내버려줘 슉 슉 슉 슉 슉 슉 슉 슉 안되겠소 내가 한번 나서보겠소 어떡해요 스님님 스님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저 악력을 말이에요 나의 목탁소리에 저 녀석은 혼이 빠져 처치할 수 있을 것이요 어 네 한번 들려주세요 거기 잘 듣게 나의 목탁소리를 말이야 알겠나 열어 문을 열어 여기서 스님 문을 열어 여기서 스님 넌 문을 열게 낼거야 풍상계님이 괴로워하시네 멈춰 멈춰 안 열어 야 열 생각 없어 야 안 열면 복날에 잡아먹는다 어떻게 할거야 빨리 어떻게 여러분들 빨리 나가야돼 여기를 말이에요 안 열면 복날에 잡아먹는다 뭐야 으어어어어 풍상계님이 화나셨어 으어어어어 일단 하나 찾았으니까 아 두초에 두 명 포션 있었네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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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요 땡 펠용 펜 nach 펜 오오오오 esta 펜 펜 펜 엥 펜 펜 흐흐흑 아니? 십자가씨? 당신 도대체 여기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빨리 말하지 못해? 어? 이 자식아 도대체 여기가 뭐하는 곳이냐고 교회는 아닌거 같고 이..이곳은 풍산개님을 모시는 곳 저런 악령이 원래 태어나선 안될건데 왜 태어난건지 모르겠구만 도대체 풍산개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게 그렇게 저사람들이 미치면서 다 믿는거야? 어? 이유가 뭐냐고? 어? 왔어 왔어 어? 이거와! 어? 문 닫혀있어 풍산개 어어 풍산개 아! 풍산개님! 풍산개님! 정치단 신년성할 당신로 성대 광신성! 닥스만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어요! 문이 열렸데 여기? 이리! 오마사 corpor pessoal 이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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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는거에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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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태워 아버지? 바보 멍청아 아니 뭐야? 뭐야? 아니 십자가씨 당신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에요? 어? 넌 여기있어 너는 풍산계 그거죠 일로오세요 선생님 저 수녀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빨리 나갑시다 여기를 지금 비밀번호 하나 찾았습니다 잘했네 나갑시다 선생님 이야 저거 저거 우리 풍산계님이요 감히 우리 풍산계님이야 피하실 방면 으으응 도망가요 도망가 저게 튀있어 도망가야되요 스님 저 악력은 미쳤어 쟤를 빨리 퐁이 내야될만해 가져 어 그래 그래 성경책을 빨리 나에게 주게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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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풋날에 잡아보면 가겠다 안 되겠다 죽어 으응 으응 아이고 저건 말이야 너무 무서워 도대체 저녁에 정치가 뭐인거야 아 내 생각엔 저 녀석이 불러낸 악마 같아 저기요 아저씨 누가 아저씨래? 난 20살이야 아니 뭐야 광신자? 아니 이 믿음이 부족한 녀석들 너희들로는 우리 풍산괴들을 믿지 못하면 난 열어줄 수 없다 이 멍청한 녀석들 아 열어어 풍산괴님 제가 열심히 제가 신도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풍산괴님 그리고 제가 재물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기 좋아하시는 풍산괴 한 마리 더 들고 왔어요 땡 후아아 그 풍산괴들이 풍산괴RLM 아 어어 나는 압력이다 아이 아니 아저씨 항상 풍산개교를 믿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아 하고 공략을 받으러 왔소 공략을 잠깐 받으러 왔소 역시 스율림이야 역시 스율림이야 가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스님이 우리를 구해주러 오셨어 아니 빨리 일보서 지금 두 개 찾았어 비밀번호 찾았어? 왔다 왔다 왔다! 도망가 빨리 저거 타고 가! 죽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열어어아 아 여러분들 안돼 빨리 나가야되요 저는 용산 개념이 아니야? unit 난 풍산개 시키기를 것바닐 믿지 않는다고 음..那個 풍산개 나는 풍산개가 뭔지도 몰라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꾸 풍산개 풍산개 버리는 거야 야 야 너 이녀석 자꾸 나쁜 짓하면 어 봄날이다 어 가마솥에 넣고 끓여 먹는다 이런 노잼은 뛰어나서 처음 보는 유아 하하하하하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어디말아 우리 집에 와가지고 풍산개 풍산개 버리지 말란 말야 으으음 그렇다면 이르 빨리 탈출액이 포니 풍산개 друга 아니고 잘못 찾아왔다는 건가 으으으으으으으으음 8x4 오오오오오 팔등 파악 땡 비베다 찾았습니다 입니다. 8땡 555. 좋아요. 8땡 555. 비번 찾았고. 이제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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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뭐지? 어디다 소리가 들리는데? 아, 아저씨! 아니, 당신은 또 왜 잡혀왔어? 아, 당신. 어떻게 할 거야. 아, 우리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 잡혀서 우리 풍선균이 될 거야. 어? 아니야, 아니야. 풍선균 아니야. 안 되겠고. 어떻게, 어떻게 나가? 모르겠어. 스님이 구하러 와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난 나가고 싶어. 난 가고 싶어. 당신은 여긴 왜 왔나? 나는 믿음을 구하러 왔습니다. 믿음? 넵. 난 아파서 왔어. 너희들. 어? 민머리 데려와. 왜왜왜왜왜. 당신도 민머리야? 그 자식을 죽여버리겠어. 스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나는 이제 스님을 믿겠어. 그래. 그 대머리 자식. 자꾸 이상한 노래를 불러. 데려와. 맨 머리 대 머리 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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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박기. 스님, 뭐 와주세요. 빛 머리 대 머리 맨들 맨들 바박기. 야 너도 바박이냐? 잠깐만 기다려 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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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이 자식이 야. 비켜.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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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하하하하 나가지마. 어 어 어 손님이다 다시 불러봐 으악 나가시오 아 아 멜풍상 개념을 위하여 으악 멍청이들 어 멍청이들 아 날 살리고 가 한 번 더 어 으으응 8.55 여기로 빨리 나가려겠습니다 8.55 빨리 여기로 나가야 돼요 저거! 저건 악령이었어요 8 on 5 on 8 on 5 on 8 on 5 on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오케이, 오케이! 비번은 알아냈나? 어? 물던기죠?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뭐야? 파일 땡 뭐라고? 그게 하나가 파일 오오오오오 왔어 빨리 나가 빨리 어 뭐야 아 빨리 열어 오잖아 빨리 문 열어라고 야 나 버리지마 아 아 웃 financing 우AA 우ㅏacy Diam... Green Veil 우어어어아 아 한번 더 한 번 더 나가야해 빨리 말해보내 빨리 나가자 얘들아 ANS 십자가 C clash 왜 이치 왜 몸에 십자가 왜 겠었어요 이거 새긴게 아니다. 타투다. 타투. 문신했군. 아 엄청 화났어. 뭔 소리야? 어디서 나는 소리야? 도망가! 빨리 가시오. 니들이 대신 희생해. 스님은 버린다. 빨리 도망가. 지인들 떼. 안돼 이러지마. 버리는 카드. 니 애 쫓아오잖아. 도망가야들아. 좋았어. 뭐야 뭐라고 써야겠어. 풍산괴 신부 르블리 지랩에 성스러운 주문을 외우세요. 성스러운 주문? 그 주문이 뭐야? 여기 써있군. 성스러운 주문이야. 이걸 성스러운 주문을 외우면. 풍산괴. 그 녀석이. 그 주문이 뭔데? 샬라샬라. 아구멘티 아남네요. 알아뇨. 생김 쥐릭대 똥구멍. 아마다 케베다브라비스. 카르펠다 투둠. 주마주마. 단준마. 리수건 리수건 서수기리. 없어져라. 오오오오오오오. 없어졌어. 없어졌구만. 이제 그럼 다시 풍산괴님을 소환해야겠구만. 얘부터 죽여. 아 죽었어. 어어어어어요. 으흐흐흐흐흐흫. 이렇게해서, 네. 악명을 물리챘네요. 뭐야 빨리 안없어쩌! 없어? 그래. 같이 놀아. 으흐흐흐흐흫. 네. 감사합니다. 땡큐. 좋아요. 부득하기. 파파